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근질권 계약과 영원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304-00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신주발행 무효청구 사건이고요. 피고는 유질계약으로 주식을 취직한 사람 그리고 피고는 회사고 피고 보조 참가에는 제3자 배정을 받은 신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유질계약이라는 것은 질권이라고 해서 질권이라는 것은 물건, 물건을 담보로 받는 겁니다. 이걸 질권계약이라 하는데 질권계약 중에 유질계약이라고 해서 돈 안 갚으면 이건 그냥 내가 다 가져가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유질계약이 전당포 계약입니다. 전당포에서 내가 시계를 맡기고 100만 원의 시계를 맡기고 20만 원을 빌려갑니다. 20만 원을 내가 안 갚으면 100만 원의 시계를 처분해도 괜찮다. 그게 유질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유질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인의 경우, 상인의 경우, 그 다음에 전당포 계약, 여기의 경우에만 유질계약이 인정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상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유질계약이 허용이 됩니다. 어쨌든 유질계약의 취득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최종독 파기환송에서 승수한 사건입니다. 사실강이 이렇습니다. 유동화 회사, 원래 채권자가 있었는데 유동화 회사가 피고의사에 대출금 2,100억 원을 양수로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죠, 이럴 경우에. 유동화 회사가 2007년 12월에 기존 주주들하고 피고 주식 전부에 대해서 근질권을 설정합니다. 근질권, 아까 말한 것처럼 변제를 안 하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근질권 계약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유동화 회사는 질권을 실행해서 주식 전부를 처분해버립니다. 어떻게 처분했냐. 2017년 1월 25일 날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법에 의해서 주식 가치를 0원이라고 주주들하고 회사 피고한테 통구하고 원고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부를 원고는 0원에 취득한 거죠, 0원에. 그리고 나서 0원에 주식 전부를 취득한 원고가 2017년 2월에 피고 회사한테 명의 개세를 청구를 합니다. 내가 주식 다 가져왔으니까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를 다 나로 바꿔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임원 전원을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여기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4월에 제3자 방식으로 피고 보조 참가인한테 신주를 배정해서 주식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주 배정해서 아마 원고의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피고한테 배정하게, 보조 참가인한테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신주 배정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인 주식 전부를 0원으로 처분하는 게 가능하느냐. 군직권은 아까 말했죠. 담보로 만든 물건을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데 이걸 0원으로 또 처분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처분하면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심은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고는 주식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폐소하게 된 거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상법당 유지계약이 허용이 되고 평가 방법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로지 피담보 채무의 소별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 처분할 수 있는 무효가 아니다. 즉 0원으로 처분해서 0원이 문제가 있다면 원래 채무의 금액을 줄이는 수는 있지만 처분 자체를 무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2100억 지금 대출금 채권이 있죠. 주식이 1000억을 0원에 판매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1000억을 대출금을 첨부해서 뺄 수밖에, 빼기만 한다는 겁니다. 빼기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채무의 금액을 감축을 시킬 수 있을 뿐 처분 자체를 무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주주고 정당한 주주의 동의 없이 재삼자 배정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유질계약이라는 것은 채무의액을 넘는 담보물을 처분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유질계약입니다. 그런데 가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피담부 채무의액을 다투는 것이지 처분의 무효을 할 수도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원을 처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상 유질계약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유질계약은 체결하면 채무 상환을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질권 처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리면 처분을 무조건 영원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함재 금액으로 처분했다면 그 금액, 함재 금액 변해서 채무를 줄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유질계약, 특히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